일본이 이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상합니다 일본만 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이탈리아 도 더 이상 다 이상해 집니다 이게 이게 좀 돈 있고 뭐 할 때 좀 여유로운 거죠 사람이 위기에 몰리면요 밑바닥 다 나옵니다 유럽이 선진국이다 지금 보면 뭐 그런 후진국이 없죠 난리 나요 인종차별하고 지금 자기 내가 죽게 생겼네 하니까 이탈리아에서 한국인들 욕하고 선진국인 것처럼 이렇게 다 폼 잡고 해도요 폭동나고 난리 납니다 미국도 만약에 진짜 이렇게 몰리면 사람들이 몰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물자적으로 여유 있고 하니까 좀 문명이 좀 발달해 있고 하면 좀 여유로운 거죠 자기한테까지 코로나가 우리 집까지 찾아온다 난리 나는 겁니다 그게 기본기 자기 영혼육의 관리 영혼육의 자산을 어떻게 관리해왔느냐 따라서 그 실적이 달라요 자기 열매가 있어요 내공을 닦아 놔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짱이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도 낫죠 그렇죠 신천지나 저기 그런데 빼고는 광신자들 광신자들 빼고는요 우리나라 국민들 시민의식이 훌륭합니다 기본기가 많이 돼 있어요 우리 민족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기본기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나라보다 앞서서 홍익인간 대승이념으로 나라 세웠던 민족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지금 우리가 우리 본정신을 좀 잃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부터 기본기를 쌓자고요 또 남들 다른 나라 망해라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다른 나라를 또 도와줘야 돼요 넉넉하게 우리 기본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정치권이 시민의식을 못 따라가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예전에 한국 축구하면 뭐죠 골 결정력 부족 이런 거 예전에 가서 막 신나게 지고 오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신바람이라 신바람이 안 일어나면 막 5대0 이렇게 주잖아요 그냥 줄 때 확 주잖아요 신바람 안 나면 의욕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한국인들은 신바람 놔야 되고 제가 늘 주장하는 양심에 맞는 자명한 그런 목표 자명한 진리여야 더 신바람이 납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자산이죠 우리 민족만의 또 다른 민족과는 좀 다른 개성 이런 뭐 이니에이지 육바람 일을 해야 된다는 건 인류보편적이지만 또 우리만의 개성이 있잖아요 육바람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신바람을 또 다른 민족보다 더 즐기고 신바람 나면 뭐 뭐든지 해낼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이다 남 역지사지 배려도 많이 몸에 배어 있고요 근데 우리가 워낙 경쟁이 심하고 살기 힘들고 머리 IQ 제일 좋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가지고 TO도 별로 없는 그런 취업할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TO가 별로 없으니 그 안에서 얼마나 힘들게 서로 경쟁하고 살고 있어요 남들보다 다른 나라보다 몇 배로 체감으로 받는 충격이 크죠 자살률 1이니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보고요 또 이상은 높고 근데 저는 답이 있다고 봐요 저희 합당 강의 즐기시면 특히 한국 민족들은요 한민족은 신바람 나면서 거듭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만이천 도통군자 뭐 까짓 거 내가 해보지 하고 인류 한번 구해보지 이런 기분 안 드세요 백수들이여 힘내십시오 백수 때 이런 큰 소망을 백수 때 갖기 더 좋아요 직장 있고 가정 있으면 챙겨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백수들은 지금 한번 인류를 위해 한번 나서셔야 하지 않겠어요 육바람 1이 답입니다 인위의 지신이 답이었고 저던시대 때 강조했던 인위의 지신이 답이었고 고려 때 강조했던 육바람 1이 답이었고 우린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채화를 못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홍의인간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잘 개발해내면요 인류를 살릴 답이 한국에서 나올 겁니다 백수 때 제일 위기에 서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시간이 많아요 자기 개발에 쓸 시간도 많고 그 자기 개발을 그냥 애고의 자기 개발 말고 보살도로서 자기 개발 한번 해보시길 저는 권하는 거죠 인위의 지신 조선시대 500년간 우리 민족한테 상식이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인위의 지신이 인위의 지신이 지금까지 우리나라 우리 국민성 안에 남아있어서 이런 위기에 잡아주는 겁니다 인위의 지신 교육을 못 받았다면요 그냥 남의 집 털고 하는 거예요 위기에 몰리면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 소시오패스적인 그런 언행 행동을 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잡아주는 문화의 힘이 인위의 지신 문화예요 홍의인간 문화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 봐라 이거죠 너만 좋으면 되냐 남도 좋아야지 이런 기본기가 우리 민족한테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서양 문명은 믿음을 기반으로 동양 문명은 알물 기반으로 이런 것도 다 안 맞는 소리예요 어느 기준이냐죠 서양 문명 시작이 어딘데요 아테네요 아테네는요 알물 기반이지 믿음 기반 아닙니다 믿음 기반은 기독교가 들어간 중세 서양 문명이죠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시기마다 좀 구분해서 써주세요 딱 이렇게 대비하면 이해가 쉽죠 그런데 안 그래요 다 똑같아요 모든 문명은 자명한 알물 기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명하게 아니까 믿음이 생긴 거지 그냥 믿어라 하는 거는 다 사이비 종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우리 민족은요 그렇게 무조건 믿어라 이게 찜찜하다는 거 알아요 우리 민족을 설득하려면 자명한 믿음을 내놔야죠 자명한 알물 알매 기반한 믿음을 물론 우리 민족은 사이비에도 잘 당합니다만 찜찜하다는 건 아실 거예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러시겠죠 진짜 자명한 알매 기반한 믿음이 있다면 그거 하지 왜 우리 민족이 그 똑똑한 머리로 사이비하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신천진이 온갖 광신적 현상에 저희가 종교도 광신이지만 정치도 광신입니다 광파가 돼가지고 정치인을 신처럼 떠받드는 메시아처럼 떠받드는 행위들 우리나라가 이런 짓 하는 것도 뭔가 완벽한 걸 바라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대안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노시는 것 같은데 진짜를 한번 진짜가 나와야 된다 우리 민족은 진짜가 나와야지 서로 다 자명해지고 서로 자신의 본색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개벽이 와야죠 정치인들이요 국민들 못 따라가는데 그런 정치인들 소시오패스들이 이렇게 활약을 하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도 반성을 엄청 해야죠 우리 국민이 본색을 찾아야 돼요 정치인들 믿지 마시고 자기 내면에서 양심을 찾아야 돼요 우주적 보편적 양심을 찾아야 돼요 이게 또 우리 민족의 힘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주적인 거 보편적인 거 아니면 좀 흥미 안 가지 않으세요? 가장 영석이 높은 나라는 어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50보, 100보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영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참나나 이런 자명한 세계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냥 고가 내에서 인심난다고 축적해놓은 자본이 많은 나라와 없는 나라가 있어서 축적해놓은 자본이 많은 나라 일찍이 제국주에서 남의 나라 집 밟고 돈 좀 모아놓은 나라들은 좀 여유부리고 뒤늦게 따라가는 많은 식민지에서 수탈당하고 우리나라처럼 뒤늦게 따라가려고 노력한 나라들은 정신없고 돈돈돈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강도지단 나라들이 지금 훨씬 더 군자인 척 신사인 척 구는 거죠 이 자체가 코미디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고등 침팬지 노름입니다 여기서 무슨 영성 높다 낮다 따질 게 없어요 이 자arc은 모두 구상됨 이제 우리 다 같이 공화하는 지 제주의增usst Join us for the period 후guys 해ени전하게 내용